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 koreajangin.com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입니다. 출입국 이민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자인 koreajangin.com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인데요. 요즘 슈가철이라 여행들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ktx건 아니면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여행 다니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도로 정체가 좀 심한 곳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이번 주까지가 한국의 대표적인 슈가철이기 때문에 그 일정들을 잘 조정하시면 좋은 슈가 계획을 세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파리올림픽도 이제 다 끝나가고 또 많은 분들 직장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슈가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외활동을 하실 때 꼭 물 자주 섭취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자 오늘은 F2-7 비자의 배우자가 F1-12 비자로 더 이상 초청할 수 없다는 얘기를 최근에 제가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와서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이게 또 지침이 바뀐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인을 해보고 좀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까지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좀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F2-7 비자의 배우자를 초청할 때는 첫 번째로 F2-71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F1-12 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다 초청을 했다는 얘기죠. 사칭과에서 F2-71이건 F1-12이건 초청을 할 수 있었는데 지난 7월, 그러니까 올해 7월이죠. 7월 달부터 이게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F1-12 비자로 초청할 수 없다는 상황으로 이렇게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제가 7월 26일에 나온 지침에 확인해도 F1-12로 초청할 수 있다는 것만 나와 있고 다른 부분들은 나와 있지 않은데 1345에 확인한 결과로 여러분들과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는 지금 11,000명을 넘었고요. 여러분들 큰 힘으로 12,000명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자,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자, F2-7 비자는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F2-7 비자를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 이제 배우자가 배우자를 초청을 하거나 초청을 하거나 또는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배우자가 배우자가 이제 F3-1인데 F3-1 비자인데 이제 기존에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점수는 당연히 80점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소득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소득이 GNI 1백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4,405만 1,000원 이상이냐 이상인지 않느냐에 따라서 배우자가 뭐 초청이 좀 똑같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배우자가 F3-1인데 자, GNI 1백을 넘느냐 아니면은 GNI 1배가 안 되느냐 1배가 넘으면 배우자는 F2-7-1으로 비자를 변경할 수 있고 GNI 1배가 안 되는 경우에는 F1-12으로 이렇게 관리를 했죠. 배우자 초청도 동일합니다. 자, 여기는 배우자 초청도 이제 출입국의 사증과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별도 예약 없이 가서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자, 80점이 넘고 자, GNI 1배가 되면은 F2-7-1으로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었고 GNI 1배가 안 되는 경우 다만 80점이 넘은 경우에는 F1-12으로 됐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내에서 비자를 변경하든 국내에서 배우자를 초청하든 중요한 건 GNI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GNI가 1배가 되느냐 아니면 GNI가 안 되느냐에 따라서 F2-7-1이냐, F1-12이냐 이렇게 초청이 좀 달라지게 됐는데 이제 7월부터 약간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원래 한국에 있는 배우자가 F3-1에서 F2-7-1이나 F1-12으로 비자 변경했는데 F1-10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없어지고 만든 게 F3-18, F3-18이라는 비자로 다 통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모든 F2-7 비자의 배우자가 F3-18로 하느냐 중요한 건 무엇이냐 F2-7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80점은 당연히 넘어야 되겠고 GNI 1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GNI 1배 이상인 경우에는 자, 사증과에 초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증과에 관할 체력과 사증과에 배우자 미성년 자녀를 F2-71으로 사증 발급 발급 인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GNI 1배가 안 되는 경우는 F1-12가 아니고 F3-18이라는 비자로 해야 되는데 이 비자는 어디에 신청해야 되냐면 한국 대사관에 한국 대사관에 신청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그 F3는 동반비자거든요. 그래서 F3는 무조건 제외 공간에서 신청을 해야 돼요. 제외 공간이라는 얘기는 한국 대사관이다. 그래서 F3-18은 한국 대사관에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사증 발급 신청서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내 배우자가 지금 내 팔에 있다. 내 팔에 있으면 내 팔에 있어요. 내 팔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F2-7이고 80점이 무조건 넘어야 돼요. 넘는 경우인데 GNI 1배냐 전후도 소득이 GNI 1배가 안 되느냐에 따라서 1배가 되면 F2-71을 출입국 사증과에 F2-71으로 신청할 수 있고 다만 GNI 1배가 안 되면 한국 대사관 네팔이면 네팔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F3-18이라는 걸로 비자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죠. 그러면 F3-18에서는 그렇다면 F2-71으로 갈 수가 없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F3-18로 한국에 들어오든 아니면 F3에서 F3-18로 되든 중요한 건 배우자 F2-7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80점이면서 GNI 1배 소득을 얻게 되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연장할 때 연장할 때 또 GNI 1배가 안 되면 F3-18로 이렇게 변경이 된다. 그래서 지금 F2-7의 배우자는 크게 F2-71과 F3-18 이 두 가지로 나누고 이거는 어디서? 한국 대사관 한국 대사관에서 초청을 하는 거고 F2-71은 사증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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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을 할 수가 있고 F3-18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고 있다가 F2-7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80점이 넘고 GNI 1배가 되면 다시 F2-71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1345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게 이제 7월부터 적용이 됐는데 지금 8월이 넘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지침에는 지침에는 하이커레 지침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변경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1345에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지침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F2-7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를 초청하는 게 F2-71 또 F1-12인데 이거를 나누는 기준은 80점과 지애나의 한비 소득이에요. 지애나의 한비 소득이면 F2-71으로 초청할 수 있고 안 되면 F1-12인데 이게 출혈 때로부터 바뀌어서 F3-18로 바뀌었다. F3는 한국에서 초청하는 게 아니고 한국 대사관에서 신청해야 되고 각 대사관마다 준비하는 소리가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먼저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 이건 옛날 거네요. 네 지금은 어 만 천 백 명이 지금 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 이천 명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8월 달에 힘을 좀 주십시오. 법학원에 작년 12월 올해 1월 4월 달 강의 있으니까 참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F2-7 비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66-383-3078로 문의주셔서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F2-7 비자의 배우자가 더 이상 F1-12 비자로 초청할 수 없는 사항이 를 지금 발생하고 있고 F1-12 비자가 F3-18 비자로만 초청을 할 수 있는데 초청이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요? 네 한국 대사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 비자인코리아 정인닷컴 인사사무소의 정만인 행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